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왠지 눈물 젖은 일기예보를 할 것 같은 그런 쓴이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방황을 좀 해서 소년원일 2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거 20년 전이고 이제 다 지난 옛날 일이니까 저도 아기를 낳아도 되겠죠? 된다고 해주세요. 왠지 소년원 출신도 엄마의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한 올해 36살 여자입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이 하나 있어서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과연 제가 엄마의 자격이 있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실은 제가 어릴 때 방황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사고를 쳤고 결국에 소년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장기성취로 2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10호라고 그러죠. 비록 가장 강력한 차분이지만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는 20년이 되어가는 옛날 이야기이고 소년원에 있을 때도 엄청 많이 맞아가면서 그때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구타가 심했어요. 그렇게 맞아가면서 공부해가지고 감정고시 졸업장 따고 고등학교.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제 꿈도 찾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나름 일이 잘 풀려가지고 또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만하면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얼마 전에는 소년원에서 찾아와가지고 강연을 요청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인생 이야기도 해주고 동기부여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오길래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가서 애들 얼굴 보니까 꼭 그래요. 어릴 때 저를 보는 것 같았고 어떤 동질감이 느껴지는 게 마음이 참 무겁고 짠해지더라고요. 불쌍하기도 하고 참고로 저 결혼할 때 남편이랑 저희 씨가 다 밝혔습니다. 절대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릴 때 그럴 수 있고 지금은 잘 사니까 됐다. 이러셔가지고 저는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다만 고민이 있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슬슬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나이도 좀 있고 무엇보다 소년원까지 다녀온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혹시나 엄마인 제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과거에 저처럼 방황을 할까봐 그게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뭐 신경 써가지고 잘 키우면 되지 또 나랑 달리 우리 남편은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지금도 그 누구보다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아빠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고민됩니다. 여러분 제가 엄마 될 자격이 있는 걸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제가 좀 알아봤더니 소년법 10호 2년이면 이미 그 이전부터 여러가지 다른 처분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해당된대요. 소년보호 처분 중에 가장 높은 처분이라고 하는데 나는 말이지 이미 이전에 다른 처분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제일 많이 걸려요. 님 도대체 뭘 한 겁니까? 2번 저기요 쓴이 그 정도 형이면 당시 피해자 목숨에 지장이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 해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심각한 장애가 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용서는 받았어요? 아니 아니 그 이전에 빌면서 용서를 구하긴 했습니까? 제가 살다보니 느낀 건데요. 본인이 지은 죄 그 대가를 자식이 대신 치르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님에게 자격이 있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훗날 님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건 다 내 업보다 이러면서 본인 탓할 것 같다면 안 낫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님은 그 죄책감을 갑절로 받을 테니까요. 어때요? 이거 감당됩니까? 3번 청소년 때 장기 송치로 인연식이나 갔다면 뭔가? 이거 뭐야? 님 혹시 뭐 사람 목숨이라도 노린 겁니까? 그런 거예요? 4번 이런 미친 소년원 시포 인연이라고? 지금 이게 방황으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있냐 이게? 댓글 소년원 시포 인연은 뭘 어떻게 해야 받는 겁니까? 제가 지금 쓰니 비꼬는 게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음? 뭐예요? 5번 범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있고 본인 스스로를 해치는 그런 범죄가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자녀는 갖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사세요. 평생 벌벌 떨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겠냐고? 대댓글 그렇지 이게 맞아요. 까딱하면 박연진 꼴 나는 거야. 엄청나게 슬픈 일기예보를 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6번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시포 인연인가요? 혹시 학교폭력 관련이면 아이는 안 낳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찾아와가지고 난리치면 그 감당되겠어요? 어떻게 할 건데 애는 뭔 죄야? 죄는 너 혼자 받으세요. 7번 두루뭉술하게 방황했다 이런 헛소리는 하지 말고 도대체 그때 당시 뭔 짓거리를 해가지고 무려 20년 전에 10호 2년씩이나 받았는지 그걸 한번 써보란 거지. 님은 죄를 리우쳤다며 본인 스스로를 용서하고 남들 다 아는 거 누려가며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만 그때 피해자는 아직도 지옥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거부터 써보라고. 8번 과거에 그런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얻나가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아는 거 아닐까요? 쓴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9번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반드시 꼭 낳아야죠. 소년원 깔짝거리미 인연 살았다고 죄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낳아가지고 쓴이 네가 어떤 엄마인지 아이한테 알려주라고. 남의 눈에 눈물 뽑았으면 너도 피눈물 한번 흘려봐야죠. 소년원 인연. 한때 지행으로 나오는 수위가 아니라는 거. 이거 쓴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안 그래요? 10번 그러니까 지금 쓴이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엄마가 될 자격이 있다. 이 소리가 듣고 싶다는 거죠. 지금. 그죠? 11번 방황? 깔깔깔 나중에 네 자식이 너랑 비슷한 애들한테 그지같은 일을 당해도 그냥 방황한 걸로 쳐줘라. 어? 깔깔깔깔 아니 남의 인생 조져놓고 지는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지 자식도 방황을 할까봐 걱정이 많다고? 이야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주옥 같네요. 만약 내가 피해자 엄마라면 쓴이 애 돌잔치부터 초중고 입학이고 대학교 입학 첫 취직한 직장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대잡아 붙일 거야. 근데 너는 그런 게 전혀 걱정이 안 되나 봐요? 응? 14번 지금 여기 몇몇 쓴이 두둔하는 애들은 도대체 뭔가? 청소년 장기 송치 인연이 뭔지 몰라 정말? 깔깔깔 15번 이거 보니까 예전에 TV에서 봤던 여자 하나 생각난다. 사람 두 명 죽이고 과목에 들어갔는데 쭉 살다가 출소를 얼마 앞두고 완전 뜯어가지고 얼른 연애하고 싶어요. 이따 미친 소리 해댔던 거. 이게 제가 본 게 맞으면 조금 틀렸습니다. 출소를 며칠 앞둔 게 아니고 몇 년 앞둔 거였어요. 그때 그 여자가 15년 받아가지고 11년 차 때 그때 인터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딸을 죽인 거죠. 어린 아이를 돈 11만워네. 그때 화천인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사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오래됐지만. 그때 10대 애들 3명인가 4명인가가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은 다 출소했다고 해요. 6번 뭐요? 그냥 방황인데 싶어라고? 헐 쓴이는 방황을 살인급으로 했나 봅니다. 17번 야 쓴이야 우리들 말고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엄마 옛날에 나 키울 때 어땠어? 뭔 생각했어? 이렇게 뭐 사연과 상관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거 보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지는 게 있네요. 그 외에 죄를 저지르고 나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게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반성분 열심히 쓰면 감량해주는 거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리고 왜 그거를 판사한테 제출을 해? 반성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사과를 왜 판사한테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그랬다고요? 아무튼 이게 진짜라면 글쎄 감사합니다.